고속도로를 탔습니다. 고속도로 맞지? 제가 훈련했던 곳이네요. 파란 하늘 아, 뭐기 왜 이렇게 셨지? 안녕하세요 퇴근 요정 협수예요. 오늘은 좀 멀리 계신 분을 만나러 간다고 해서 저의 브이로그를 믹스해봤어요. 고속도로를 탔습니다. 고속도로 맞지? 멀리 계신 분의 퇴근을 도와드리러 지금 오전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침도 못 먹었다요 배가 못 봐요 중간에 또 맛있게 휴게소 즐기는 방법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소로 웬만하면 틀려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휴게소 하니까 영자누님의 생각이 나 퇴근유장혁수의 휴게소 100배 즐기기 이게 남양주 별래 휴게소네요 네 도착했습니다 대놓고 백마고지라고 쓰여져 있고요 제가 훈련했던 곳이네요 한 지동안 건강하셨죠 여러분들 네 퇴근유정이에요 퇴근유정 출근했어요 안녕하세요 퇴근유정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? 아니 매니저가 아무 말 없이 태워 왔는데 여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연예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제가 알기로는 정말요 제가 처음이에요? 영광입니다 아이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요 의미가 있고 좋은 뜻으로 알고 제가 또 최초니까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리로 가겠습니다 네 제 눈으로는 처음 보는 장면이긴 합니다 사는 친구들 무대 복귀하는 길이고 신분증도 챙겨야 되고 그래서 신체검사 다시 받고 다시 들어가는 줄 알겠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